하이! 하이!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! 모혜기입니다! 하이! 아까 우리 리허설 하다가 여러분 너무 보고싶어서 잠깐 리허설 라이브 좀 케퍼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이따 우리 머리를 회사하면서 중간중간 해도 깜짝 라이브 할 수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핸드폰 꼭 가지고 다니세요. 어차피 언제든지 우리가 켤 수 있으니까. 항상 준비한 상태가 최고. 우리를 기다려야 해요. 맞아요. 윈윈 할 말 있어요? 영어로! 언제로 용서? 네! 네! 우리 이제 리허설 가야 돼서 이따가 여러분 둘이 보고싶으면 아직 안 가요.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. 아직 안 가요. 아까 스케쇼판에 아직 25분 남았어요. 아 25분이요? 맞아요. 진짜요? 그래서 2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. 왜요? 누가 다 됐어? 누가 다 됐어?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다른 멤버도 아마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오늘은 제대로 리허설 해야 돼서 내일은 잘 나올 수 있어요. 왜냐면 메이크업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리허설 할 때는 딱 시간을 마셔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리허설하고 땀 닦은 시간, 수정하는 시간 다 항상 리코딩, 기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다 해야 라이브 할 때는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. 맞아요. 완전 공연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처음 라이브잖아요. 라이브 공연. 그래서 네. 우리 잘 할 수 있어요. 아까 무슨 노래예요? 아세요? 맞추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무슨 선물? 윈윈윈 보내주세요. 선물 선물. 오케이.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. 이따 봐요. 바이바이. 이따가 봐요. See you.